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각국 지도자들이 신년사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우리 혹시 북한에서도 신년사가 있나요? 북한에서도 신년사가 김정은 들어와서 4년 연속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TV를 통해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TV 나와서 직접 신년사를 읽지는 않았고 주로 노동신문 일민에다가 신년사 내용을 게재만 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신년사를 읽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아마 녹화를 한 것 같아요. 녹화를 해서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일 한 12시 좀 넘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특징이 이번에 보게 되면 주로 내용이 김정은이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자신의 업적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인서트 화면이라고 하죠. 그런 화면을 가지고 신년사 내용 중간중간에 자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효과음으로 박수 소리를 가지고 했는 부분들. 효과음으로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약간 다른 편집 어떤 양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신년사 행사에서는 김정은이 뿔테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5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지도자로서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한 소품 활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적인 것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첫 해 2012년도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언급이 신년사 내용 중에서 76회였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는 47번 그리고 2014년에는 21번. 점점 주는군요. 그리고 올해는 1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서서히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후광보다는 자신을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문의 신년사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간단하게. 내용은 작년에 비교하게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많은 내용이 북한 내부, 특히 김정은의 어떤 업적을 좀 많이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인서트 한 명과 더불어서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가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7자 당대회죠. 이걸 위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독려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있고. 아무래도 경제 관련 내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년사의 첫 내용도 보통 과거 보게 되면 군사적인 부분을 언급을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부분을 언급했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작년과 비슷하게 아마 경제, 주민생활 향상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행해왔던 북한 내에 자체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있습니다. 6.28 방침 또 5.30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올해는 좀 더 확산해서 실시할 그런 언급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겠고 나머지 대외관계나 대남관계는 그렇게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번에는 달라진 신년사 내용 같아요. 이전에는 늘 대외적인 아주 결사항쟁 또는 정치적인 또는 핵무기 이런 관련들이었는데. 경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김정은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핵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그런 기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신년사에서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한 번이 있는데 그게 작년 10월 10일 날 노동당 당대회를 했을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말고는 핵 관련 언급이 없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올해 아마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죠. 그걸 통해서 시진핑과의 어떤 정상회담 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신년사에서 핵과 관련된 언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을 좀 자극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 내용은 사실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그만큼 북한은 이미 그냥 핵을 세 차례 하나의 핵실험을 했고. 작년에도 핵 관련 예를 들어서 자음사람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계속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생각했던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구태현 신년사에서 핵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어떤 의미도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신년사가 발표가 되면 일상적으로 화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표들이나 어떤 지자체 대표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신년사 발표됐을 때 국민들의 화답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신년사나 신년이 기자회견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언론에서는 매체가 나와서 불평을 많이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신년사는 최고 지도자의 어떤 말이기 때문에. 100%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처럼 평가했다가는 큰일 나죠. 오히려 모든 걸 떠받들어서 관철시키자. 그래서 신년사가 발표되고 나면 신년사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각종 결의, 다짐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기부부터 해가지고 아주 최 말단까지 북한이 상당히 조직 사회 아닙니까. 모든 조직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신년사 내용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내용을 관철시키면서. 특히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업이면 어업, 공업이면 공업, 농업이면 농업. 그 분야에 해당 조직에서 관철 결의대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실은 신년사 내용에 담긴 내용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올 한해 노력 동원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서 100% 관철시키자 하는 결의대가 아마 1월달 내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양건 비서의 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남 라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들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양건이 그동안 대남관계 전반을 관장을 해왔고. 또 최근에는 대외관계까지 하다가 작년에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발표한. 그걸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건 후임자들이 그동안 대남관계 해왔던 사람들이. 아마 후속적으로 자리를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신년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과 같이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통일전선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통일 방향이나 이런 것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남한의 사람들과도 통일에 대해서 훨씬 탄핵하게 얘기 나눌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어찌 보기에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좀 더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 정상 외교가 있을 때마다 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신년사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있다. 아주 그런 자극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비판할 건 또 다 했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찌 보기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오히려 좀 상당히 우리 정부를, 또 우리를 상당히 비판하는. 또 하나, 그래서 남북 대화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남한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8.25 합의에 의해서 남북 대화를 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남북 당국자회담까지 이어졌는데 당국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나만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주장만 내세우고 이걸 결렬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달, 12월 11일이죠. 당국자회담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도 회의, 의제에 올려놓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아마 작년에 당국자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오후샷 조치에 그걸 바로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남북 대화의 결렬은 우리 쪽에 많이 돌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에서 내내 노동당 참가 70주년 행사에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행사에 집중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5월달에 열리는 당대, 7차 당대, 36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마 김정은의 어떤 자기 색깔을 보다 분명히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올해 아마 김정은의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화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한해는 아마 북한 1년 내내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조직을 가지고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나 군이나 정, 내각 이런 부분에 다시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이런 당대의 준비 명목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종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력 열심히 해서 속도전이라고 해서 독렬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북한 주민들 아니면 장마당을 통해서 일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필요하면 자금,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외화벌이 이런 걸 독려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 큰 행사라는 것이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자꾸 뭘 내놔라 아니면 노동력을 동원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사실 좀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아마 당대회를 명분을 해가지고 그런 일정에 어찌 보게 되면 좀 착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원이 아마 올해 많이 독려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간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2016년도 우리 남북관계 참 정말 안개와 같고 예측 불가능한데요. 우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년사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남북관계에 지금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년사 내용을 보게 되면 8.25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걸 보게 되면 북한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북한이 책임이 아니라 남한의 책임이 있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예를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 오이사 조치 해제를 남한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마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다 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남북한의 어떤 대화에서 접점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입장하고 지금 신년사에 나온 내용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남북 대화 전망이 지금 신년사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남북을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높이고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북한처럼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회담을 중단한다거나 또 마치 지금 잘못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지금까지 북한의 모습을 봤을 때 항상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하루아침에 돌변하기도 하고 참 교수님 말씀대로 안개전국과 같은데요. 정말 이산가족 상목만이라도 정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산가족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이 너무 고령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올해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어떤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